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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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보는데 그냥 가네 도전 도전 제사 한번 지내드리고 한 번, 두 번 동방 예의지국 아니냐구요 우리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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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번에 트위치 정책이 참 어이가 없는게 이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안되는데 오마이걸의 돌핀 노래 있잖아요 따따따따하면서 물보라를 일으켜 그따 그것도 흥얼거리면도 안 된대 야 노래를 부를 자유를 빼앗겼다 우리가 라고 카더라 그거는 정확한 거 오피셜은 아닌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노래를 흥얼거리지도 말래요 트위치에서 따로 사운드 만들어준 거 있다던데 근데 진짜 하나같이 노래 다 그지가 좀 되게 별로네 마스터 지금 100점인가? 그럴거에요? 탑 솔킬? 맥사이가 CS가 20개잖아 이거 먹었으면 하나 둘 셋 넷 개 4,4,16 하나를 안 먹었다라는 건데? 뭘 안 먹었을까? 두꺼비 안 먹었네 이렐리아 멘탈이 약하다고? 저 말은 탑갱으로 오라는 소린가? 자식아 전멸 쓰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지 나 아니면 키아나 둘 중 하나 죽을 것 같은데? 불안해서 여기서 먹어야겠다 이게 지금 렉사이가 갈만한 곳이 바텀 밖에는 없는데 경험치 조금만 옴노노논 할까? 이거 세 개 같이 먹으면 6렙 되지 않나? 아 6렙 안되는데? 아직 안 들켰어요 척척하게 만들어졌지 하하하하 자식아 야 잠깐 내 공 훔친다 이거나 지워 자식아 게임 터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그 뭐지? 잔나 바람으로 끄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야 피들스틱 할 거면은 이거 춤춰주는 거 국롤 아니야? 춤 안 출 거면 피드를 왜 하는데? 춤추려고 피드를 하는 거잖아 아니 그거 안 할 거면 이 똥집은 랩에 전투가 있었죠 탁 살지 마 랩을 덮고 랩에 랩에 랩을 쏘면 랩에 랩에 랩을 쏘는 것 같은데 오 미니언 달다 왠지 미포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내 감히 말해주고 있는데 미포님 조심하지 마요 피들이 어렵다고? 사실 살짝 어렵긴 하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 근데 나는 피들이 제일 쉽던데 일단 얘는 좋은 점이 팔이 많이 안 아파요 막 릴리아나 니달리 마냥 막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여기 정글목 와가지고 빨대 한번 꽂으면 알아서 잡잖아 얼마나 편하게 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이게 나는 진짜 좀 서운하다니까요 내가 정성 들여서 터뜨려 놓은 라이너가 똥을 싼다? 와 이거 진짜 서운해 진짜 세상 서운함 다 갖는다니까요 진짜로 약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느낌이랄까? 어우 벌써 짜증날라 그러는데 아 그 자리 가면 돼 지금 초식이에요? 이게 근데 초식의 두 개가 어그로 핑퐁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어그로를 두 번 끌 수 있는 건 진짜 메리트야 요비 세워주기 하나 더 이건 서비스 아 님들 하나만 주면 섭하지 원래 한 번 죽으면 정없다고 어 밥도 그래서 두 번 푸잖아 뭐야 나 보는데 그냥 가네 여기 제사 한 번 지내드리고 한 번 두 번 동방 예의지국 아니냐고요 우리 들어와 보던가 어 내가 아니니? 여기도 한 번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해요 자식아 날 얼마나 잡고 싶었던 거냐고 그렇게 내가 잡고 싶었냐? 어휴 자식 여기다 이거 어휴 하긴 근데 솔직히 내 몸에 걸려있는 이 제압 700골드 살짝 마렵기는 해 나? 이렐리아 1000원은 좀 센데 아 렌에 킬초 시킨 거예요? 아 오오 님 되게 인생 긍정적으로 사시네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당신은 되게 긍정적으로 사네 보통은 내가 정상 아니에요? 저걸 제압골드 준 애가 정상이잖아 왜 나를 비정상을 만들어 오오 하나 더 히들 스킨 사야겠다고요? 님아 일단 스킨 사지 말고 히들 일단 한판 하고 와봐요 사람들이 내 방송 보고 아 히들 말이없네 일단 히들 스킨부터 사러 가야지 하고 산 다음에 청약초를 바로 하더라 자 일단 한판 하고 와봐봐 히들 32판이나 했다고? 야 난 더이상 너에게 가르칠 곳이 없다 하산해라 제제 가래 아하하하 크으 어쨌든 명예 3개는 내꺼라고 들어와 들어와 설마 하나 더? 야 이게 나네 하하하 제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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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